에바 선수 입장에서 심리적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. 얘기가 다르죠. 7대4와 7대5는. 이번에 또 초반에. 첫 라운드와 마찬가지로 기습 공격. 이거 좀 통하는 느낌인데요. 그렇습니다. 여기서. 사실 이게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. 이게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. 지금 자신의 페이스가 이제 터지고 있거든요. 그렇죠. 또 연속 공격.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. 이쪽도 좀 제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. 그래도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. 에바. 근데 아직 뒷그림이 없거든요. 지금 토대가 쌓여있지 않아요. 방에 뿌여 위쪽에. 근데 그 상황을 엽니다. 열었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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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. 와. 7. 위험해는 와. 상대의 연속 공격을 침착하게 받아들이면서. 결국 본선을 터트리면서. 굳히기 해요. 안녕.